러브 호텔의 귀신 저는 일본에 잠시 놀라가서 러브 호텔의 방을 청소하는 알바를 했습니다. 사실 말이 좋아 러브 호텔이지 호텔을 가장한 퇴폐업소였습니다. 하지만 이 일은 나름 편하면서 시급도 좋았습니다. 방이 24개 정도 있는 4층짜리 러브 호텔인데 어느 날 갑자기 손님을 받고 방에 들어간 도우미 여성이 방을 돌연받고 달라는 겁니다. 매니저가 이유를 물어보니 자신이 귀신을 보는 눈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저 방에는 귀신이 있다. 그러니 다른 방으로 바꿔달라.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그 말을 듣고 처음엔 뭔 이상한 여자가 와서 헛소리에 짓거리나 했더니 나중에 매니저가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몇 년 전쯤에 여자가 그 방에서 자살을 했더라는 겁니다. 아마도 그 귀신이 남아있는 게 아닐까 싶다고 하네요. 방은 405호. 야간 청소를 하기 위해서 손님이 거의 없을 때 혼자서 405호를 청소하고 있으면 왠지 등골이 오싹거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귀신이 뒤통수를 보고 있었나 봅니다. 정확하게는 4층을 돌아다니면 뭔가 삼득한 느낌이 들곤 했죠. 야간에는 집중 청소라고 해서 두 개의 방을 두 시간 동안 구석구석 치우는데 꼭 4층의 방들을 치우고 돌아오면 가위 눌림이 매우 심했습니다. 제가 기본적으로 기가 센 터라 금방 가위를 풀고 일어났지만 정말 정신이 또렷하고 사제의 감각이 다 있는데 눈만 살짝 떠지고 온몸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. 아무래도 자살한 귀신이 사람에게 들러붙어서 해코지하던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. 호텔 옆이 공원이라 길고양이들도 많았는데 이것들이 가끔 호텔에 침입해서 비상구를 통해 2층이나 3층으로 침입해서 활개치고 다니고 그랬는데 2년을 일하는 동안 단 한 번도 4층은 올라오지 않더군요. 그냥 층수가 높아서 안 올라온 건지 비상계단 때문에 올라오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있는 것 때문에 안 올라온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을 그만둔 후로는 가위 눌림도 없고 평안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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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